러시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재현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진я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너무 지장한 일을 잃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다시 할 수 있는 편이에요 인조 말이야 시작! 오와이쿠 볼트 다음은 자! 로이키면 땡! 뭐지? 뭐지? 맞아! 누구도 해? 호민이 맞아 하나 둘 셋 교바! 하나 둘 셋 교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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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습니다! 다음번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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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바!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손 블 opposing 아아아아아아악 그래서 인쇄한 그 작품의 악당은 감성의 인쇄한 수사! 그리고 인쇄한 수사! 수작! 고고루! 동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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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원 jag var 다국어 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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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 강정! 자, 홈 드립도 시작! 시작! 으악! 고소!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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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하는데! 으악! 아니! 아니야, 다 나왔어! 안 나왔어! 됐어! 됐어! 아니 제가 수비언니 봐봐요 수비언니아 너 가면 안 돼? 오빠가 했는데 이렇게 떨어졌어 네 번째 다섯 번째 승낙과 친구 선물 뭐 가져왔어? 비밀이에요? 비밀이에요? 선물 뭐 가져왔어? 비밀이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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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물 뭐 가져왔어요? 선물 뭐 가져왔어요? 선물 뭐 가져왔어요? 겨울을 황트하게 나기 위해서 핫팩이랑 그리고 마스크랑 근데 핵사필도 하고싶어 전혀 없었어 추운 겨울에 손이라도 황트하게 아 나 똑같아 하기 위해서 홈날로 홈날로를 샀대요 난 무섭고 난 무섭고 댄스하시는 분들한테 유용한 거 샀어요 나 좀 있다가 여기 홈모트하고 가봐요 인터뷰는 제 거예요 이거 뭐예요? 아무것도 샀는데 이거예요 선물 뭐 준비했어요? 뭐예요? 선물 뭐 준비했어요? 선물 누돌프 머리 누돌프 누돌프 이게 배고자 아 누돌프 이게 뭐야? 진짜 배고자 언니가 완전 유용한 거 안 나와서요 언니 한 개에서 너배로 잘 꺼라 뭐예요? 한 개에서 잘 만들지 언니가 한 개에서 잘 만들지 언니가 한 개에서 잘 만들지 언니가 한 개에서 잘 만들지 언니는 이렇게 한 개에서 잔다며 언니는 잔다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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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는 한 개가만 짠다며 엉터며 잔다며 띄아게 또 이렇게 다 이런 거 날씀이야 밥 먹으러 나는 밥 먹으러 왔어요 친구 맛있게 맛있는 갤동을 친구 내가 봤는데 얘기도 안 보고 오빠 너무 많지 않아 난 봤는데 역사로에요 말한 적게 너무 봐주셔서 재밌어요 안녕하세요 힙업 하세요 힙업 할까요? 하나 둘 셋 아 깜짝이야 잘생겼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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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요 7번은 이제 10시 갈거에요 10시 갈거에요 지금 제일 알아요 나도 돌아올까 아 근데 지금이 그러면 지금은 갑자기 와 왜요 세상 세상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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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리브영 이정도면 드라이거 보다 와 제이티 마법 피아파니아 바로 다짐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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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만원 제3만원 멕시 자 이3만원 야 네 뭐라고요 메리크리스마스 대우리 꺼야 우와 우와 와! 진짜 부럽다! 이거 선물? 선물? 대흥대흥, 대흥대흥. 누가 봐도 대흥대흥. B.A.C.L. 와... 효산이 제일 부럽다. 나 이거 처음 먹어봐. 승리자예요, 우리. 승리자예요, 우리. 수고하셨습니다! 수고하셨습니다, MC! 와! 너무 맛있다. 수고하셨습니다.